둥징어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박하 둥징어 게임 우승자에게는 박하 1년 노동권을 드립니다. 박하 제안 시간은 10분입니다. 박하 아 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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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카. 아, 참고로 저는 알복지가 아닙니다. 파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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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타카! 제안 시간은 10분입니다. 타카! 제안 시간은 11월 13일 Papי passa